안녕하세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아 아 아 안됐어요 됐어 진독한 외부 지성준이 난 너무 지쳤어요 애매하게 생긴게 죄가 남자들 기독할 수 안된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사람들은 마르겠지 고로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인생 살기가 쉽다고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성령외과로 달려가 인생영장을 아마 꿈꾸 아버지 사람들은 말을 냈지 고로 남자는 380이 넘어야 인생 살까 싶다 또 그래서 난 깔짝깔고 높은 신발을 신어도 170이 안되는걸 아 이쁜 여자가 부럽다 아 이쁜 여자가 부럽다 그렇게 못생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쁘지도 않은 내 자신이 너무나 싫다 미리로 80은 아니지만 170은 안되네 그저 내 자신이 너무나 안 싫다 아 아 이쁜 여자가 부럽다 아 기쁜 남자가 부럽다 1 2 3 부럽다 부럽다 계속 니가 부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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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는 니가 부럽다 부럽다 그냥 니가 부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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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지 말라고 아이고 하지마 우리집에 박혀서 내 얼굴이 예쁘다고 오늘도 소세지 반찬을 주시네 1,2,3,4 부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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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니가 부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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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끄른 니가 부러워 부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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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마는 니가 부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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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